그게 사실이라면 그게 차라리 말하지마 그러면 내가 알아서 알았을 테니 살짝 웃으며 돌아서 좋 테니 나를 좋은 다른 사람에게 당황하면 네가 원한다면 내가 제일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 뿐이 좋다고 당황하면 네가 네가 좋다면 아무리 난 좋은 일 할머니 한 말 대신 작은 미소 하나로 맞추려 돼 그래 왜 넌 나는 그래 그래 너의 귀 예쁜 입에서 왜 절대로 듣기 싫은 말이 몇 개 있어 다가 행복해 미안해 다른 삶이 생겼어 이해해 난 그 두 마디는 저한테 듣기 싫어 가슴이 넘어 나 믿을 수가 없어 난 널 너무 사랑하나 봐 이벤트는 어디에 놓고 싶나 봐 나의 겉을 떠나 다른 사람에게로 들어간다면 다면 다면 네가 돌아간다면 내가 제일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뿐이 좋다고 나는 내 뱁랑해 나는 내 뱁랑해 하늘아 흔들아 죽은 미